샬롱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견도사 아날덕입니다. 오늘도 감사한 일에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생명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오늘 며칠입니까? 6월 3일 복근대첩 가는 날 0614 석호야 보고 있나? 네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새벽에 예배드렸고요. 그리고 오늘 또 우리 CO 모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솔리랑 복근대첩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해서 복근대첩을 갈 수 있어서 그리고 원래 복근대첩 가려고 했을 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떨까 했는데 컨디션 아주 좋고요. 지금 몸삼키고 복근 보입니까? 여기 복근? 복근대첩? 여러분 당연함이 아닌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제 차 3차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병원에 보신 분들은 아 왜 아팠을까? 집에서 누워서 보신 분들은 아 나는 오늘 문제였구나. 알았죠? 감사합니다. 당연함이 아닌 감사 안얼동이었습니다. 예 예 감사합니다.